Hey, this is JB from Higher Music. Today, Esquire is making me watch some of my old videos. Let's do this. 아,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거는 성마력이 좀 딸립니다. 젊음의 패기죠. 네. 젊음의 패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너무 화려한 거는 사실 취향은 아니거든요. 도전이었다. 네, 좋은 도전. 다시는 할 수 없는 도전이다. 어쨌든 저의 최선이었어요. 나의 최선이었다.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아, 그럼 제가elle 여행 정해지는 장면이 될까요? 이쁘 삼 으 bi 안을 눕기고 혹시 을로실지 하실 수 있는 사람 가까이